안녕하세요. 이현욱의 오븐레슨입니다. 그동안에 기본 사활 문제 저랑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활들이 실전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활을 풀라 사활을 푸셔야 받을 게 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를 오늘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실전에서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사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제 그 실전 응용편을 오늘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양 한번 더 보시죠. 지금 뭐 많이 나오는 형태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100이 33 침입을 한 형태예요. 저 정말 많이 보셨죠? 이 형태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뭐 이런 형태에서 여기 화점이 있는 형태에서 걸치고 받고 벌린 형태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크게 하나 붙여놓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100이 33을 뛰어든 형태예요. 많이 나오죠? 이 33 뛰어들어갔을 때의 변화는 사실 많이 뭐 강의를 통해서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뛰어들었을 때 흙이 받는 수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일단 여기로 막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입구자로 차단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는 수 4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가지나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지우자고요. 일단 먼저 이 형태에서 1로 받는 수는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1로 받는 수는 1로 받으면 100이 젖혀서 이렇게 두고 끊을 때 단수를 쳐서 많이 두시죠? 따내면 단수를 쳐서 두는 경우 이렇게 두는 거 또는 여기를 웅크려서 맞는 거 이렇게 많이 두시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는 안 두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두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100이 단수치고 넘어가면 사실상 집도 안 나요. 흙의 귀의 집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넘겨줘서 너무 흙이 많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기는 두지 않는 걸로 1로 막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1로 막는 거는 삭제 자 그러면 3가지 남았죠? 또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입구 짜두는 수 이것도 많이 둡니다. 이것도 많이 둔 수인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둘 수 있어요. 여기를 두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이걸 일단 100이 1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막거나 또는 늘어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막게 되면은 여기를 가만히 틀어 막아서 흙이 일단 잡으러 올 수는 없죠? 예 찝어서 연결되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서 뭐 여기를 둔다고 해도 역시 100이 찝고 이을 때 끊으면 요게 흙이 먼저 잡힙니다. 예 흙이 수부족이죠. 그래서 안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막을 때 흙이 귀를 못 두고 이제 결국은 바깥을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하는데 뭐 여기든 뭐 어떻게든 지켜야죠. 여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있던가 여기는 흙이 축이 불리할 경우 여기 끊어지게 되면 또 이것도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뭐 축이 유리하다고 가정하에 자 그럼 이 형태가 등장을 하면 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이제 저랑 그 오븐네슨 실전을 통해서 풀어오셨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일단 요렇게 빈삼각으로 두면 막아서 요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요게 이제 12강에 나옵니다. 백이 그냥 죽어있습니다. 요 형태는 그쵸?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형태는 이제 백이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늘어서 도서 패가 난다! 라고 저희 그 오븐네슨 13강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게 바로 실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워낙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자세한 뭐 패가 나는 거는 13강을 찾아보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생략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받으면 백이 젖히고 늘어서 수가 나요. 그리고 끊는 약점도 남아있어서 이거는 흙이 잘 받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입구자는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밀었을 때 그렇다고 느는 것은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 흙이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 끊어놓고 여기를 찝으면 대책이 없어요. 흙이 양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뒤로 받아야 되는데 늘게 되면 또 지켜야죠. 막아서 백이 너무 크게 살죠. 이거는 거의 대거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또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요 입구자로 받는 것도 좋은 응수법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들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두 가지인데 느는 수 또는 이렇게 빈삼각 받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많이 설명 들었을 거예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배기에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이 백 세 점이 강한 돌이다 약하지 않다 할 때는 요렇게 받으시는 게 정수입니다. 요렇게 받아서 근데 이 형태도 죽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맛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어놓고 젖히고 여기를 젖히고 A쪽을 젖히고 막을 때 뭐 이렇게 흙우쳐도 패가 납니다. 단술 치면 요렇게 둬서 패가 나죠. 수는 나요. 어차피 이 삼삼을 띄워두는 순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가 나더라도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두게 되면 뭐 패를 해도 되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호구쳐서 지키더라도 살려주더라도 괜찮습니다. 백집을 많이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는 거고요. 백이 여기서 이걸 밀어놓고 이렇게 늘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자고 이러면 또 비슷합니다. 막으면 또 젖혀서 아까 배운 그 형태 나오죠? 이렇게 해서 패가 나는 거고요. 흙이 이제 이 형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젖혀 둘 수도 있어요. 막으면 이제 이쪽으로 뭐 둬서 잡으러 간다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살긴 살아요. 막은 다음에 입고 요렇게 입구자 두면 이을 때 요렇게 두면 삽니다. 흙이 치중 가면 백이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서 차단이 안 되죠. 끊는 수 때문에 요렇게 두는 맛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게 되면 조그맣게 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빈 상각을 두게 되면 그런 맛이 있어요. 흙이 또 백이 또 요렇게 둬도 살 수 있어요. 요렇게 둬도 찝으면 늘어서 요것도 저희 오븐 레슨에서 배웠죠. 막으면 요렇게 호구쳐서 사는 형태 어떻게든 수는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그 안에서 살려주더라도 이 바깥을 차단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젖히거나 이런데 뛰어드는 거 백집을 많이 깰 수가 있죠. 이러면 두 칸을 벌린다 거나 해서 살려주더라도 넘겨주는 것은 흙이 많이 당한 거고 이렇게 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살려주더라도요. 잊게 되면 보통은 백이 여기서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축 관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밀었을 때 막고 여기 넣을 때 막을 때 이 는 이 끊는 수 축이 지금 만약에 백이 좋다. 예를 들면 이쪽에 백돌이 있다. 이쪽에 어딘가 백돌이 있다. 하면 이런데 백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시면 흙이 안 됩니다. 이건 흙이 무리예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늘어서 받으셔야 됩니다. 늘어서 이렇게 입구자 두면 막아서 살려줘야 돼요. 요렇게 자 요 형태도 보세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5분 레슨에 배운 그 형태인데 이거 실전에서 백이 만약에 손을 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배운 대로 두면 돼요. 이거를 그냥 젖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요렇게 늘어서 그냥 삽니다. 그쵸? 그런데 저희가 13강에서 배웠잖아요. 빈삼강을 두고 막을 때 그리고 젖히고 막을 때 요렇게 치중 가면 기억나시죠? 이제 모양이 여길 두더라도 요쪽을 집어서 요기 두면 늘어서 잡을 수 있다.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요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그 모양을 배워두시면 그래서 백이 다시 한 수를 두고 더 살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살려주고 흙은 손을 빼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더 남았죠? 여길 뛰어들었을 때 흙이 이제 느는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느는 형태는 백이 밀고 나가게 되면 늘어서 여기 입구 짜두고 막을 때 요렇게 사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살려주고 나서 이 흙을 뭔가 공격하는 수단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공격하는 수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딱 벌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돌이 없다. 이런 돌이 없다. 이런 돌이 딴 데에 가 있다. 없다고 보면은 이렇게 차단하는 게 좋은 수입니다. 늘어서 차단해서 다음에 살 때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백돌이 이런 데 있을 때는 이런 데 있을 때 뛰어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에서 백이 뛰어들었을 때는 지금은 요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게 정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요 흙에 요 세 점의 요 형태는 흙돌이 세 개가 있지만 백이 삼삼을 뛰어들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잡을 순 없어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잡을 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작게 살려주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도를 잡으려고 하시면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뛰어들면 수가 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천 4월 응용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